먼저 킬러 문제가 왜 어렵냐면 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조각 몇 개를 던져주거든 그러니 처음 보게 되면 추상적이라고 느껴진 거야 게다가 경우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여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나거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생전 처음 보는 조건을 짧은 시간 안에 해석을 해내고 수많은 경우 중에서 문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도록 해 1. 가정을 해볼까? 2. 경우를 나눠볼까? 3. 규칙을 찾아볼까? 가장 먼저 할 건 가능해 보이는 한 가지 경우를 답이라 가정하고 일단 시작해야 돼 너의 직관을 믿고 가보는 거야 이 한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데 당연하게도 이 가정은 틀릴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경우를 진행해보는 거지 두 번 세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찾게 되고 그 규칙으로 인해 무한해 보이던 경우의 수가 점점 주어들게 돼 그리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조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퍼즐이 맞춰지면서 드디어 우리는 문제의 도를 이해하게 돼 마침내 단 하나의 길이 연결되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집중해서 여기 2024학년도 수능 캐럼들을 풀어보자고 가장 먼저 문제의 마지막을 보면 F8을 묻고 있으니 우리의 목적지는 FX의식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 1번 3번 조건에서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감소 상태가 존재하는 3차 함수이니까 모양은 확정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좌변이 0보다 작게 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정수 K에 대해 좌변이 0 이상이 한 얘기와 같아 어려운 표현은 항상 이해하기 쉽게 바꿔라 라는 수학의 기술이 있었지 그 말은 두 칸 차이 나는 정수에서의 함수값은 부호가 같거나 0이 된다는 얘기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봐 일단 조건을 미루어 봤을 때 X가 정수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중요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 함수가 K를 근으로 가지는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시작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검증하면서 규칙을 찾아내고 모순이 나오는 경우는 쳐내면서 진행을 하는 거야 이 모양대로라면 K의 좌우에서 이 둘의 함수가수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조건의 모순이야 이렇게 근이 있을 때 좌우 정수에서의 함수가수의 부호가 달라지면 안 되는구나 이 둘의 부호가 같아지거나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FK 플러스 1은 음수 또는 0이 되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그런데 FK 플러스 1이 음수라면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성상 그 오른쪽에 게니 하나 더 있을 테고 아까 찾은 규칙의 모순이 되므로 결국 FK 플러스 1은 0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계속 이어가면 FK와 FK 플러스 1이 모두 0이니까 그 다음 정수에서 함수가수의 부호는 양수 또는 0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이 두 가지는 모두 규칙을 만족하니까 이 둘을 1번과 2번 경우라고 킵해둘게 한편 처음 가정에서는 첫 번째 근이 정수 K인 경우였으니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이번엔 K-1과 K 사이에서 즉 첫 번째 근이 정수가 아닌 경우를 가정해보자고 이 그래프 상에서는 FK-2가 음수니까 두 칸 오른쪽에 있는 FK는 음수 또는 0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FK가 음수인 경우는 그 오른쪽에 있을 마지막 근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수 밖에 없으니까 규칙 위반으로 퇴장 그러므로 FK는 0이란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 경우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K 플러스 1에서 마지막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찾을 수 있어 이 마지막 경우를 3번 경우로 킵해두고 세 번째 조건을 보자 마지막 조건에 의하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서 감소 상태이므로 그 사이에 있는 정수형 역시 감소하는 구간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세 가지 경우의 정수근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야 이제 남은 과정은 우리가 찾아 놓은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해놓고 마지막 조건들을 넣고 검증을 해보면 돼 당연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할 텐데 이 문제는 3번 경우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확인됐어 이어서 정확한 FX식이 나오고 문제가 원하는 F8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실력의 격을 높여줄 세 가지 기술들을 다뤄봤어 지금 당장은 수능 수학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킬러 문제를 푸는 데만 쓰이겠지만 사실 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거든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란 범주에 갇혀서 시야를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험 기간 이후에 삶이 더 길고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기에 우리는 항상 문제에 부비치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건데 바로 그 의사결정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치트키를 배운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후에 이 질문들은 각각 가설사고 시나리오 분석 추리 능력이라는 의사결정의 주요 방법들이 되는데 이 능력들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디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 슈퍼맛 말투 슈퍼맛 말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